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실형이 나온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내려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.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, 강 전 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대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